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럽 변호사입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총선 말아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까? 유은정권까지 말아먹겠다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시럽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간동은 말이죠. 총선의 총책임자로서 총선을 말아먹고 나서 이것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무슨 메가다 장군이야? 이야 말은 말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것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래 네 패배야. 누가 여러분의 패배라고 했어? 그래 너의 패배야. 네가 말아먹었어. 그럼 말만 할 게 아니라 네가 말아먹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너 지금 김건희 의사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서 활동을 중단하라고. 너 지금 유은성열 대통령한테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책임지라고. 특검 받으라고. 특감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유은성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라고. 너 떠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정부의 인적 쇄신을 하라. 용산의 인적 쇄신을 하라. 김건희 의사의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어쩌고 떠들고 있잖아. 너는 왜 책임 안 지는 건데? 총선을 말아먹은 것이 얼마나 대역적 죄를 지은 것인지 모르나? 총선을 말아먹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재명이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검사까지 탄핵하겠다.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 심지어 판사까지 탄핵하겠다. 그게 국회 의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누가 총선을 말아먹었냐 이거야. 한동안 너 스스로 이것은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래 너의 패배야. 그렇다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책임을 안 지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의사가 만약에 우리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금 저들에게 밀리고 저들에게 찢기고 저들에게 핥히겠어? 총선은 한동안이가 말아먹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왜? 총선의 책임자가 한동안이니까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나가 싸웠는데 이기면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거고 원균이 나가 싸웠는데 지면 원균이 지는 거지. 그러면 이순신이 나가 싸웠는데 원균이 지고 원균이 나가 싸웠는데 이순신이 지는 게 있습니까? 이순신은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왜?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원균은 7정량 전투에서 그야말로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자기도 죽고 배도 전부 잃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을 말아먹은 한동안은 원균인 거예요. 이준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한동안을 원균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한동안은 너 선조를 갖다가 비난하지 마. 네가 원균이야. 네가 원균인데 무슨 선조가 무능하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이는 한동안을 원균에 비유하고 유은선열 대통령을 선조에 비유해서 그야말로 한동안은 총선을 말아먹은 무능한 장군 그리고 유은 대통령은 총선을 말아먹는데 또 큰 역할을 한 무능한 대통령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롱을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만약에 한동안 이겼더라면 그거는 한동안의 승리가 되고 유은선열 대통령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건데 한동안은 다 말아먹은 거예요. 또 이준석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네가 그래봤자 너는 브루터스야. 브루터스가 누굽니까? 캐사르 시저를 죽인 그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은 원균이요 브루터스요 그런데 뭘 네가 잘했다고서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하고 유은선열 대통령이 일으켜야 된다 용산이 일으켜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일으켜야 된다 하루도리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합니까? 뻔뻔스러운 자입니다 책임을 질지 몰라요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수사를 잘한다고? 조선제일검? 웃기는 손입니다 무슨 수사를 잘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이 앞장설 때가 있고 법이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법은 항상 법이야 법불악의 법은 권력에도 아부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법은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왜 물러서는데 법치를 세우라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줬더니 이자가 말이야 법치는 안 하고 정치를 했어요 법무장관 할 때도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하고 짬짬해가지고 말이죠 이재명도 수사 제대로 못하고 문재인, 김정숙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저 문재인, 적패들 임종석이니 조국이니 제대로 수사 못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태양강 비리 원전 비리 제대로 수사한 게 뭐 있습니까? 서해공무원 피격사례사건 어민강제풍성사건 통계청 조작사건 뭘 수사했어요?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권순일 50억 크롭 뭘 수사했어요 대체가 이 시키는 말이죠 조선제일검 좋아하고 있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똥통검입니다 이게 검사라고 이게 능력이 있다고 누가 포장을 했습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이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 엄청 능하답니다 지금도 채널A 기자 여기저 하나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 할 때도 언론에 지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자들한테 야마까지 잡아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야 화장만 하고 뽕브라만 하고 가벌만 쓰고 키높이 구두만 신고 다시 말하면 실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총선을 말아먹었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셀카측단 말아먹은 거야 아니 지금 총선 전쟁하러 간 사람이 셀카를 찍고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셀카를 찍어 왜 말하면 건지 아시잖아요 저 혼자 말이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병 걸려가지고 정치병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마이크 잡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간 옷 입으면 지만 하얀 옷 입고 그래서 저만 띄우고 싶으니까 저만 뜨고 싶으니까 선대위원장을 단독으로 지만하고 이재명 도 한동훈 보다는 훨씬 더 어쨌든 정치를 많이 한 이재명 도 선대위원장을 복수로 했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아니 한동훈이가 정치를 뭘 안다고 그야말로 하루강아지 범우서운지를 모르고 지가 비대위원장도 혼자 하고 선대위원장도 혼자 하고 공천도 혼자 하고 연설도 혼자 하고 지만 떼야 되는 거야 셀카도 혼자 찍고 아니 셀카를 찍으려면 그 지옥구 후보가 찍어야지 지옥구 후보를 띄워야지 연설도 못하는 것이 뭐 스타카토 화법 웃기고 있네 정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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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습니다 뭘 제가 잘해 동료 시민은 어디 갔어 이제 동료 시민이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안 되겠나 보지 도대체 무슨 연설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지역구에 갔으면 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지역구 후보의 장점 여기 A 후보는 홍길동 후보는 이런 후보입니다 도대체 지역구 후보 띄워 생각은 안 하고 지역구 후보가 왜 훌륭한지 지역구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지역구 후보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 얘기만 하고 가서 연설도 못하는 게 맨날 마이크만 지가 잡고 말이죠 그러다가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정서를 말아먹은 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셀카 찍다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하지도 못하는 연설한다고 마이크 잡다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 지만 뜨겠다고 남은 전부 다 빨간 옷 입었는데 지만 하얀 옷 입고 남은 전부 다 점퍼 입는데 지만 와이사스 입다고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 혼자 선대위원장 하다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비전과 철학 우리 우파의 단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중도 중도 떠들고 그다음에 5.18 정신 어쩌고 떠들다가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이가 지가 당을 장악하겠다고 심함에 드는 사람들 공천하고 우리 자유 우파 보수의 중심 인물들을 다 공천 탈락하는 바람에 말아먹은 거예요 한동훈이 공천은 세상 그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물갈이도 못하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을 공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을 공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례대표에서 직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당해가지고서 그렇게 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선거운동을 하라고 비대위원장을 시켰습니까 아니 그런 공천을 하라고 비대위원장을 시켰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결정 비상한 행동 비상한 정책으로 비상하게 당을 이끌어서 비상한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상대책위원장이야 그런데 비상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평범하지도 못한 아니 그야말로 제 핫질이 이런 정책을 내놓고 그런 공천을 하고 양아치 정치를 하다가 말이죠 당을 갖다가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을 말아먹고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반성해야지 아직도 배가 고파가지고 윤석열 정권까지 말아먹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한동훈은 총선을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당을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파가지고 윤석열 정권까지 말아먹겠다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입만 열면 윤석열을 공격하고 입만 열면 김건휘 공격하고 오히려 이재명이를 돕고 이것이 한동훈의 정치입니까 한동훈은 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동훈의 비전은 뭐고 철학은 무엇이고 한동훈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 셀카치는 재미로 아 사람들이 한동훈 한동훈 하니까 관종 아 내가 이렇게 정치병 걸려가지고 정치병이 아니라 그건 정신병이야 한동훈 정치병이 아니라 그건 정신병이 걸린 거라고 정말 나라시스트를 넘어서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까 당신을 갖다가 미친 X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 이건 정치병을 넘어서 정신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협TV입니다 연락드려 내가 이렇게 정치병으로 가르치고 싶어요